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끼리끼리스의 끼리스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자 7월이 끝났고 이제 8월이 또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한 달 또 잘 부탁드릴게요 매일매일 출입이 한 5분 시황 정리 오늘은 8월 1일 월요일입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릿 바로 내용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0.03% 상승 그리고 코스닥은 0.5% 상승으로 둘 다 어쨌든 큰 폭은 아니지만 그래도 오르고 마감을 했다는 거 첫 출발이 나쁘게 시작하진 않았다는 거 여기에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차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슬금슬금 올라서 2452에 딱 머무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그런데 이제 진짜 중요하겠죠 바로 60의 선이 코앞에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기른분들이 보셔야시피 지난번 4월 5월 6월 이때 60의 선만 만나면은 진짜 귀신같이 떨어지는 걸 무려 4차례나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과연 이번에는 이거를 뚫어내고 올라갈 수 있을지 만약에 이번에 이거를 뚫지 못한다면은 2400까지는 조금 밀렸다가 다시 또 올라오는 그런 흐름을 기대를 해봐야겠죠 어쨌든 지금 위치는 게나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매동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외국인의 1300억 매수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다 눈치보기를 나타냈습니다 오늘의 연기금 순매상이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삽니다 LG엔솔 279억원 현대중공업 삼바 LG화 셀티리온을 매수합니다 오늘의 증시 포인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베어마켓 릴리는 계속 지속될 거다 이러한 점화가 많아지고 있으며 그 와중에 오늘 이 두 뉴스가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죠 조선주가 드디어 흑자전환을 한다 실적 기대감이 있다 이러한 기대감에 오늘 하루 좋은 흐름을 나타냈으며 그리고 지난주부터 이번주까지 신재생에너지가 지속적으로 불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두 섹터가 조금 더 상승하지 않겠나라고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볼 수 있겠네요 환율은 조금 하락했습니다 1304원 아시아 증시는 전체적으로 조금씩 올랐네요 닉게이 0.7% 상승 상해 0.2% 상승 항생 0.2% 상승 그리고 금요일날 상승 마감한 미국은 0.4%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의 선물 옵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이 오늘 또 4천억이나 매수하는 모습을 나타냅니다 최근에 외국인인 선물을 조금 매도하는가 싶더니 다시 또 매수량을 늘리고 있다는 거 이 부분은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옵션은 콜옵션은 매수 푸드옵션은 매도하는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오늘의 쇼핑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SK닉스 삼성전자 곱버스 효성 TNC 기아 네이버 LG노텍 코스다 인버스 수산인더스트리 이마트 카카오를 매수합니다 그리고 외국인은 삼성 SDI 에코프로BM 삼성전자 하나솔루션 현대미포조선 LG화학 LNF 현대차 SKIT 삼성중공업 산바를 매수합니다 마지막으로 기관은 LNF 에코프로BM 현대중공업 현대미포조선 FNF OCI 크래프톤 포스코케미칼 SO1을 매수합니다 오늘 외국인 기관의 매수 특징을 딱 보면은 2차전지 그 다음에 조선주가 많은 걸 확인할 수 있네요 그리고 주일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스타벅스 캐터필러 AMD 실적 발표가 있으며 카카오페이가 실적 발표가 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수요일입니다 미국 ISNP 제조업지수가 발표가 되고 OPEC 플러스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카벤 그리고 카캠이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키워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하겠죠 8월 첫 출발을 과연 누가 이렇게 화려하게 쏘았는가 2차전지 신재생에너지 조선 최근 들어 2차전지도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안 통과 예상 기대감에 솔로스 첨단 소재 7% 상승 에코 프로BM 7% 상승 세로닉스 5% 상승 LNF 5% 상승 SK 네트워크스 5% 상승으로 전체적으로 2차전지가 좋은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참고로 SK 네트워크스는 전기차 충전 사업에 진출한다 이런 소식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며칠째 신재생에너지가 불타고 있습니다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안 통과 예상에 신재생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SDN 17% 상승 S에너지 8% 상승 삼각 M&T 4% 상승 CS 윈드 4% 상승 태양광 그 다음에 풍력 이 두개가 정말 앞서거니 뒤서거니 엄청나게 올라오고 있죠 그리고 오늘은 조선 관련주가 갑자기 불을 뿜기 시작했습니다 실적 개선 전망 보고서가 나왔으며 이제는 흑자전환을 할 수 있다 이러한 기대감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와중에 현대 미포는 오늘 5.6%나 올라서 신고가를 달성했다는거 이 부분은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겠죠 현대 중공업 8% 급등 현대 미포조선 5% 상승 그리고 조선 기자제도 덩달아 좋은 흐름을 나타냅니다 HSD 엔진 8% 상승 성광밴드 6% 상승 다음으로 개별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달에는 로봇 관련주를 조금 관심있게 받을 것 같은데요 일단 오늘 갑자기 증권가에서 로봇 산업을 주목하는 그런 리포트를 많이 꺼냈습니다 레인보우 로봇틱스 5% 상승 유일 로봇틱스 4.5% 상승 참고로 삼성전자는 올해 웨어러블 로봇을 출시한다 이러한 목표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과연 로봇 관련주가 어떤 흐름을 나타낼지 일단은 이번 달에 관심있게 받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SPG가 7.8% 상승합니다 로봇 감속기 국산화 수요의 수혜가 기대가 된다 이러한 가능성에 존엄을 나타냈습니다 교육 관련주가 급등했습니다 초등학교 입학 연령 하향 추진 플러스 지난주 원격 학습 전환 권고에 애니 능률 8.5% 상승 메가 MD 8% 상승 다음으로 해저 케이블 관련주인 KT 서브마린 5%나 상승합니다 KT가 LS전선에 KT 서브마린을 매각한다 이러한 이야기가 나왔다고 하네요 참고로 KT 서브마린은 지진이 나면 주가가 오르는 걸로 유명한 기업 중 하나입니다 의료 관련주인 FNF 오늘 7%나 급등합니다 바로 실적이죠? 실적 2분기 영업이기에 전년 대비 119%나 상승했다고 하며 오늘 주가가 7%나 급등했습니다 그 반면 효성 TNC는 매우 나빴습니다 8% 급락 2분기 영업이기 전년 대비 77%나 급락을 했다고 합니다 바이오 관련주인 압타바이오 17% 급등합니다 당뇨병성 신증 치료제 임상 이상을 성공했다는 소식에 좋은 의미를 나타냈습니다 주가 상승이 엄청나네요 다음으로 게임 관련주인 크래프톤 오늘 4%나 급등합니다 인도에서 악재가 나왔죠 배틀그라운드 모바일 게임이 차단이 되었다 이러한 소식이 나왔는데 오히려 그 사람들이 뉴 스테이트로 유저가 이전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놀랍게도 수익성이 조금 더 유리할 수 있다 이러한 전망이 나오면 오늘 크래프톤 낙폭을 되돌리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상승 마지막입니다 원자력발전소 관련주라고 볼 수 있겠죠 수산인더스트리 공모가 35,000원인데 결국은 공모가를 뚫지 못하고 32,500원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오늘의 시황절이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항상 이렇게 같이 공부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내일 또 재미있는 뉴스 그리고 정말 좋은 뉴스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길이셨습니다 빠이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